그것이 궁금하다 오늘은 이겁니다. 에센셜 피오오브갓 이건 옷이 들어있던 봉투입니다. 센스에서 구매했고 사이즈는 S사이즈입니다. 봉투안의 제습제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오늘의 물건은 피오갓 에센셜 반팔 티셔츠입니다. 썸네일 한컷 받고 앞모습 디자인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왼쪽편 가슴팍엔 입체감있는 에센셜 글씨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같은 컬러라 튀지 않고 좋습니다. 깔끔하고 심플합니다. 목부분의 라운드 부분은 시보리가 두껍고 쫀쫀합니다. 목부분에 박혀있는 정품 택을 보면 베이지 컬러의 입체적인 에센셜 글씨가 볼록 나와있습니다. 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안감에 있는 택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에는 짜잘한 글씨들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뒷모습의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디자인은 요거 하나 있습니다. 불투명한 사각의 우레탄 재질 안에 에센셜 피오오브갓 글씨가 티 안나게 숨어있습니다. 이제 실차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마음에 드는데 사이즈감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모습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팔 벌린 앞모습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좌측 측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우측 측면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고 팔 벌린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에센셜 목시보리 부분은 아주 마음에 듭니다. 쫀쫀하니 잘 늘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팔 부분의 모습을 접었다 폈다 해서 길이감을 보겠습니다. 접히는 부분은 여기인데 기장은 그 위에까지 옵니다. 팔꿈치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팔꿈치 위에까지 내려옵니다. 입은 등판의 모습은 아주 깔끔합니다. 이거 하나만 달랑 있기 때문이죠. 기장은 이정도로 내려오는데 제 허리는 이쯤에 위치해 있고 쭉 내려오면 여기가 골반입니다. 골반부터 6에서 7cm 정도 내려옵니다. 측면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허리부터 여기까지 뒷모습을 보면 허리부터 아래까지 엉덩이를 다 덮습니다. 기장은 개인적으로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품도 이정도면 굿입니다. 뱃살이 커버됩니다. 스펙이 172.6에 65kg인데 저는 S사이즈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피오오브갓 에센셜 반팔티 아주 굿입니다요.